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학교가 있는 반면에 도심에서는 학생들이 몰리는 과밀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학생 추이라든가 또 학생 수의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학교를 조금 더 안정화시키고 잘 살릴 것인가.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도심 지역에서는 과대학급이라든가 또 과밀 학급 수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방안이든 우리 학생들이 좀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첫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취재 기자를 통해서 직접 충청북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투데이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구준회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첫 소식으로 세계를 감염 공포에 몰아넣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을 집중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중국에서만 400명을 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1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은 중국 우한 교민들의 수용 문제를 놓고 한바탕 진통을 겪으면서 여파를 실감했는데요.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 동안 전세기를 타고 국내에 도착한 우한 교민 701명 가운데 167명이 진천 혁신도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 입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천 주민과 각계 단체 등이 밤샘 농성을 벌이는 등 거센 반발을 불렀는데요. 정부가 코앞에 아파트가 질비한데도 명확한 근거나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지를 정해 몰아붙였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민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교민들을 포용하기로 하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천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우리 충북 지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지난주 청주 지역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색 졸업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졸업식이라고 하면 졸업생과 재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커다란 강당에 모여 축하를 주고받는 장면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이 학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강당 대신 각자의 교실에서 졸업식을 치렀습니다. 졸업생들은 가족들의 축하도, 후배들의 축하도 없이 교내 방송을 통해 친구들이 졸업장을 받는 장면을 지켜봤고 교장선생님의 마지막 훈화 말씀도 역시 방송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졸업식을 진행하게 돼서 매우 아쉽지만 이 또한 여러분들이 앞날에 아름다운 그런 추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각 모든 외부인의 학교 출입이 금지돼 학부모들은 마치 수능 시험장 밖을 지키듯 학교 정문에서 자녀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요. 일생에 한 번뿐인 자녀의 졸업식을 지켜볼 수 없다는 사실에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처음입니다. 졸업식이 못 들어가고 밖에 서서 있는 것도 너무 서운하고 인생에서 6년 만에 하는 졸업식도 처음인데 이렇게 밖에 사게 돼서 너무 많이 슬픕니다. 충북교육청은 교육관명의 긴급 소환문을 각급 학교에 보내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등 단체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충청북도에서는 해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열릴 정도로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에서도 지금 긴장이 굉장할 것 같네요. 이쪽은 대책이 어떻습니까? 네. 충북 내 11개 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은 대략 1,6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지난 춘절에 고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충북대는 춘절을 맞아 중국을 다녀온 유학생들을 기숙사나 자가에서 격리 생활하도록 조치하고 수시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음식, 빵하고 대서 샀어 보내요. 그리고 밖에 나가는데요. 네. 청주대는 중국에 머물고 있는 학생들에게 연락해 귀국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장 한 달 뒤 개강까지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학사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서원대와 충청대, 충북도립대 등이 이달 중 예정했던 학위 수여식을 취소했고 청주대는 졸업식과 입학식 모두 잠정 취소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충북 경제에도 악영향을 위치고 있습니다. 당장 청주공항과 중국을 잇는 4개 노선 가운데 옌즈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노선이 10일부터 운항 중단에 들어갑니다. 특히 일찌감치 예약 취소 사태를 겪었던 지역 여행업계는 지난해 일본 여행계 급감에 이어 중국 노선까지 막히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개항 후 처음 이용객 300만 명을 돌파했던 청주공항은 올해 내걸었던 360만 명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의 경제와 무역 교류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충청 또는 상반기 중국의 통합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교류 확대를 추진해왔지만 대부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수출은 계속하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 중국 시장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는 당분간은 좀 저희가 보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해온 행사도 줄줄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는데요. 음성군과 괴산군, 증평군 등이 대보름 행사를 일제히 취소했습니다. 민간협회의 정기 모임과 회의 등도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장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청주시와 충주시, 옥천군 등은 시장군수의 연두지역 순방을 취소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거나 외출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여서 지역 상권마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 그대로 일파만파가 아닌가 싶은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이제 정치권에도 불똥이 튀었다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로써 딱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의 예비 주자들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역구 유권자들을 상대로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청주 서원구의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이장섭 예비 후보는 이달 초 계획했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취소했습니다. 또 혹시 모를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악수를 자제하려 한다며 유권자들에게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주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유권자들을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각계 단체와 지역 행사가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돼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총선인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이름과 얼굴을 알릴 기회가 갈수록 사라지는 겁니다. 더구나 얼굴 알리기에 시간이 부족한 정치 신인들의 어려움은 더 크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총선 연기설까지 솔솔 흘러나오면서 예비 주자들은 예기치 못한 혼란 속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전에 뉴스 통해서도 보셨을 텐데요. 금강위협환경청이 청주시 오창읍 후길이 소각장 신설을 조건부로 동의할 방침이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컸습니다. 이 소식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강위협환경청은 지난달 30일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변제일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후길이 소각장 신설 조건부 동의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소각장이 주거지와 5km 이상 떨어져 피해가 적을 것이란 전문가 의견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소각시설 증설 금지, 투명한 운영, 이윤 일부의 지역사회 환원을 동의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SG 청원은 1년 전 오창읍 후길이 이뤄내 하루 282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500톤 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을 짓겠다며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금강청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금강청과 업체 간 일일 소각량을 165톤으로 줄이는 내용의 보안서와 재보안서를 주고받은 끝에 사실상 소각장 증서를 허용한 겁니다. 다시 한번 도달이 두들어가자는 심정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었었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왜냐하면 저희가 민원 서류이기 때문에 더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국회의원의 항의 방문, 청주시의 소각장 불호방침에도 금강교육환경청이 끝내 업체의 손을 들어주자 주민들은 이제 오창은 사람이 떠나는 도시로 전락할 거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부기면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뒤로 결정을 미루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모두 허사가 됐습니다. 금강청의 결정이 알려지면서 이후 건축허가 등의 후속 절차를 맡게 될 청주시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범덕 시장이 그간 소각장 신증서를 높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해왔기 때문인데요. 청주시가 건축허가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소각장 증설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와의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와의 소송에서 한 차례 패한 전력이 있어 소각장 건립을 끝까지 저지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상황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실감 콘텐츠 산업의 거점이 될 VR, AR 제작 거점 센터가 문을 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2017년 전국에 불어닥쳤던 포켓몽고 열풍을 기억하시는지요. 바로 AR로 불리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현실 공간을 배경으로 가상의 캐릭터를 포획하는 신개념 게임인데요. 증강현실 기술은 커다란 고래가 공중을 헤엄치게 할 수도 있고 영화 아이언맨에서처럼 손끝 하나로 원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기술로 VR, 즉 가상현실 기술이 있는데요. 컴퓨터로 만든 가상세계에서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최첨단 기술을 말합니다. 이 VR, AR 기술은 교육과 군사,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속속 도입되고 있고 앞으로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90억 달러였던 세계 VR, AR 시장이 2023년이면 1,210억 달러로, 10억 달러로 1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라든지 그런 곳에도 활용될 수 있고 자동차 공정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은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상으로 미리 한번 체험해보고 실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런 가운데 지난 30일 충북 VR, AR 제작권적 센터가 청주시 오창읍 오창 벤처프라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국비와 도비 등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센터에는 테스트 배드존, VR 쇼룸, 모션 캡처 스튜디오 등의 시설에 40여 가지 첨단 장비를 갖췄습니다. 앞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전문가 양성, 기업체 콘텐츠 제작과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북에는 현재 100곳이 넘는 VR, AR 관련 기업체가 활동 중입니다. 특화 산업이 건실하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를 5G 또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콘텐츠들을 모아서 새로운 성장 능력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거점이 되겠습니다. 충북의 첫 VR, AR 전문 지원 센터가 문을 열면서 도내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공기 조정을 미리 해본다든가 수술을 한번 해본다든가 의료업계에서도 앞으로 AR, VR을 아주 많이 활용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충북의 거점 센터가 마련됐으니까 무척 기쁩니다. 투데이 브리핑 지금까지 CJB 보도국의 구준회 기자와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